서울 디자인 재단 안녕하세요. 서울 디자인 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일상 속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도 동참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 저희 재단은 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활용 복합 문화공간 서울 세활용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서는 버려지는 자원의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들을 더 새롭게 활용하는 소재 선정과 디자인, 제조, 유통을 한 곳에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는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활용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은 서울 시민과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약속! 여러분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해 주세요. 다음 제로 챌린지를 함께 할 것은 노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FFG와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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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